꺼졌네 꺼졌어 꺼졌어 알람 설정이라고 꺼졌어 안타깝네 안타까워 안타까워 이거 팽팽 돌아가는데? 이거 돌아가면 안되지 짐벌 이거 돌아가면 안되지 짐벌 돌아가면 안되잖아 제대로 돼야 되잖아 응? 누구 망치는 꼴을 보고싶어서 그래? 응? 도와줘 도와줘 제발 제발 도와달라고 막 돌아가면 안돼 제발 안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돌아가면 안된다 자 다 押 cru 시민아 고르막 안타까워 그냥 나 고르막 나의 기분은 뭐가 좋은지 알아? 심장만 틀때가 살아있구나 아 이거 큰일났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또 부르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또 부르기 시작했어요 잘 되다 갔다 여기야 진짜 짐벌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정비 좀 하고 아휴 아우 잘한다 아휴